한강대교 라우트 정보 볼게요 자 이제 한강대교로 가볼까요?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강을 보시면 특히 야경이 멋집니다 더 멀리 한강대교와 노들썸이 보이네요 한강변의 길이 잘 정돈되어 있어 깨끗해서 걷기 좋아요 한강과 올림픽 제로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요 한강대교 앞에 도착했어요 한강대교 앞에 도착했어요 한강대교 앞서는 잠시 reeиноваться анzig 보이네 한강대교 앞서는 감사합니다.